쏘리야 나 손님 모셔올게 아 좋습니다 안녕 오 스토니 예쁘게 잘 빠졌는데 그나저나 지은이는 미국 잘 갔을까 서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? 이번에 신입사원 연수가 있어서요 근데 오빠 이거 차 나온 지 얼마 안 됐던데 이번에 사신 거예요? 아니요 저도 이거 쏘카로 부른 거예요 아 저 스토니 처음 타봐요 진짜 예쁘다 아무튼 저희 집 오셔서 오늘 푹 쉬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은 어떤 거 불러주실 거예요? 오늘도 쏘카로 스토닉 불러줄건데